강근이는 무슨 냄새나? 응? 강근이는 엄마가 방귀만 뽕 끼면 엄마한테 오더라 강근이는 응? 엄마가 방귀만 뽕 끼면 엄마한테 와요 응? 무슨 소린가 궁금해갖고 응? 강근이는 뽕 안 껴? 응? 강근이도 뽕 하잖아 엄마가 못 들어서 그러지 강근이 재채기도 하던데 보니까 응? 강근이 재채기도 하대요 강근이 재채기도 하던데 엄마가 보니까 응? 응? 강근이 재채기도 하던데 강근이가 방귀뽕 안 껴? 응? 엄마가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예? 강근이 엄마가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강근아 강근이 엄마가 엄마가 뽕 소리가 나면은 우리 강근이가 궁금해갖고 그냥 온다니까 응? 무슨 소린가 싶어갖고 그냥 응? 우리 강근이도 뽕 할 건데 엄마가 못 들어서 그러지 응? 강근아 강근이 너도 뽕 하지? 뽕 끼지 뽕 뽕뽕 뽕 뽕 뽕 뽕 한국인어도 뽕 하잖아 뽕 응? 강근아 뽕 뽕 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